수능특강 그럼 듣기는 우리 했을까요? 수능특강 했을거야? 집에 책 있을거야? 수능특기인데 아마 어디 해야될지 모르죠 어? 갖고왔어? 근데 채점이 안 돼있어 어디까지 풀었는데? 14 14까지 풀었는데 채점이 안 돼있어? 일단 15% 풀어오세요 그거 딕테이션이랑 문제풀이 다 한 번에 하는건데 아시는거 같은데 아시고 아고 그 신면은 어디까지 했어요? 아고 아고 아고